고마워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혈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혈관 건강 너무 중요하죠 혈관이 안 좋아지면 심근경색증, 뇌졸증 같은 무서운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혈관의 건강을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혈압이라든가 당뇨 또는 비만, 고지혈증, 흡연 이런 문제들을 좀 줄여줘야 혈관이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 혈관 건강을 결정짓는 뜻밖의 의외의 조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혈관 건강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정말 재미있는 연구니까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2020년 9월 달 유럽의 심장학술지에 엄청난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논문이었는데요 연구팀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엄마, 아빠, 자녀, 3인 가족 있죠? 이 3인 가족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인원수는 5,967명이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심혈관 건강 수치를 측정을 했고요 그와 함께 이 자녀들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태를 확인해서 상관성을 찾아봤습니다 이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71년부터 시작됐고요 자그마치 46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죠 수십 년 동안 또는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후배 연구진들이 따라서 이렇게 연구하는 걸 보면 정말 굉장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결론이 나온 거죠 즉, 자녀들의 심장마비라든가 심근경석이라든가 뇌졸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보였냐면 부모님 중에서도 바로 어머니의 혈관 건강 수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걸 한번 잘 보시고 혹시 부모님들의 이런 심리혈관 건강 수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7가지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중에서 많이 해당될수록 좋은 걸로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다 금연이었고요 두 번째는 식단 자체가 좀 건강에 좋은 식단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은 식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체중이 정상 체중이죠 체질량 지수가 비만이나 과체중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분들 다섯 번째는 혈압이 높지 않은 분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지혈증이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은 분들 일곱 번째 역시 혈당이 높지 않고 정상인 분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도대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 거죠 봤더니 일단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일곱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면 좋은 상태 그러니까 부모님의 심혈관 건강 수치가 좋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면 보통으로 봤고요 연계해서 두 개면 나쁨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나쁨, 보통, 좋음 이 세 그룹 중에서 그 자녀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자녀들의 심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46년간 관찰했습니다 자 결론을 보시면요 이 부모님들의 심혈관 건강 수치가요 나쁨 쪽에 속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관찰을 시작한 다음부터 이 자녀들이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증이나 어떤 심장마비가 생겼을 그럴 연도가 관찰을 시작한 다음부터 18년 후에 평균적으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심혈관 건강 수치가 좋은 쪽에 그룹죠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이러한 발병이 된 것이 관찰을 시작하고 나서 27년 정도 돼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약 9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모님들의 심혈관 건강 수치가 좋은 쪽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이런 질병이 훨씬 더 늦게 걸리고 덜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부모님 있잖아요 아버님과 어머님 중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심혈관 건강 수치가 자녀들한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선이 6개가 있습니다 녹색인 경우는 바로 어머니가 심혈관 건강 수치가 좋은 쪽에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인 경우가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쪽이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보면 빨간색들이 훨씬 더 빨리 빨리 감소가 되죠 이것이 바로 감소되는 것이 뭐냐면 생존 확률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부모의 심혈관 건강 수치가 나쁜 어머님들 중에서도 빨간색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안 좋은가 봤더니 바로 딸보다 아들이 더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의 심혈관 건강 수치가 자녀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는 바로 딸보다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남성분들이 또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이런 심혈관 건강 수치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니가 체중이 정상인지 혈압이 정상인지 또 당뇨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지 식단이 좋으신지 금연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만약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 어머니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볼 때 이런 심혈관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는 하는 건데 여기서 연구진들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의 모든 것이 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이 되물림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머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 연구 논문을 보고 아 내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다른 생활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연도 하고 식단도 바꾸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다이어트해서 살도 좀 빼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함으로써 그리고 또 혈압이 있으신 분은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물론 약을 써서 조절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약을 써서 조절이 되면 그것도 조절이 잘 되는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유지가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이런 안 좋은 쪽에 속한다 하더라도 나는 또 건강하게 다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요 이렇게 부모님의 혈관 건강 특히나 어머니의 혈관 건강 수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그렇다고 부모님의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해서 그걸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습관을 잘 바꿔나가면 분명히 또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들을 연구진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습관이 되는지 또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또 건강한 혈관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